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영남의대 내과 이형우입니다. 우리 임수 교수님이 너무 좋은 소개를 해주셨고 제가 강의는 원래 이사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구에서 코로나 폭발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 대구에서 우리 코비드 환자를 본 경험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2003년도에 사스 강동성 폐연음이라고 해서 한번 유행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대개 한 84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사망이 916명, 대개 모탈리티가 9.6%였고 그리고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 한국에서도 메르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한 2500명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 모탈리티는 한 34%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은 한 186명이 발생해서 그중에 38명이 사망하여 한 20%의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우리 2019년 12월 코비드19 이거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67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39만 3천 명이 사망하고 214개국에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률은 대개 한 5.9% 정도. 그런데 우리 한국 전체로는 지금 현재 11,668명, 6월 5일자로 그중 273명이 사망해서 사망률은 한 2.34% 정도 되고 그중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대구에서 6,8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8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은 한 2.73%로 아주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더 알아보면 이 코비드19는 대개 박쥐가 원래 자연숙주이고 이 중간숙주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천상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 사람은 주로 병원에 만약 간다면 이런 노스코미알 임팩트를 많이 시키겠고 그러고 커뮤니티에 우리 대구에서 일어난 교회, 신천지 교회라든지 콜센터인가 아니면 여행을 함으로써 전염을 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우리가 코비드19 하면 주로 우리 시비어 아큐틀레스피털 신드롬 급성호흡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가 공존을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대개 우리 선모상피세포나 타입2 엘비올라 셀에 H2 리셉터가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얘가 우리 셀 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대개 우리 여기 3위에 인륜을 일으켜서 대개 건강한 상태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셀이 감염이 되면 이 마크로파아지가 모이게 되고 얘들은 이제 사이토카인을 분배하고 여기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비올라 내에 이 플루이드가 축적되면 이걸 우리가 이제 CT나 체스트 피해를 찍으면 이제 뉴모니아 소견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진행되면서 이 엘비올라가 이제 콜랩스되게 되겠습니다. 뉴트로필이 침착되면서 얘가 파고사이토시스를 하면서 ROS를 형성하고 이런 ROS들은 건강한 주위에 감염된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타입 1, 타입 2 엘비올라 셀까지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엘비올라 수를 파괴시켜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ARDS 상태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인플루메이션이 혈류를 타고 전신적으로 시스테믹 인플루먼트 리스판스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멀티 오감 페일러, 셰픽 쇼크를 유발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단계는 80%에서는 감기 정도로 지나갈 수 있겠지만 한 20%에서는 이 병이 진행해서 뉴모니아 ARDS 궁극적으로는 사망에까지 이루게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바이러스 치료는 아직 현재까지 치료놓고 정상 치료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ACE2 리셉터를 통화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세린 프로테아제가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자르면 얘가 이 셀 내로 리셉터의 바인딩을 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RNA 폴리머레이저를 통해서 정식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보통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한 7일 정도가 있으면 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얘가 독성이 높을수록 전염력은 약해지는데 독성이 강하면 그 자체로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전파력은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약제가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 현재 회복기에 환자의 혈장을 사용해서 초기에 여기서 박시네이션 효과를 보는 건 안그러면 우리 최장염 때 쓰고 있는 카모스타트 이런 약제들은 지금 세린 프로테아제를 억제시킴으로 해서 우리 바이러스의 임팩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지금 현재 에즈바이러스의 치료제로 쓰고 있는 이런 노피나아나 리보피나 이런 콤비네이션 약제는 이게 프로테인 유전자 가위를 사용함으로써 이걸 억제시킴으로 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겠고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을 했는 렘데시비드는 RNA 폴리모레이저를 억제시킴으로 해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서 결국 우리가 이 코비드19를 이 콘치는 치료제로 현재 완치 아주 좋은 특효약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약을 주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코비드19에 대해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우리 대구에서 일어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한에서 12월 12일 처음 환자가 생겼고 우리 한국에서는 1월 20일 날 우한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인천을 한승을 했는데 여기서 첫 확진자가 생겼고 그리고 두 번째 확진자는 1월 20일 생겨서 우리가 1월 27일 날 우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방역 단계에서 경계로 선포를 했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2월 17일까지는 대구에서는 환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2월 18일 날 첫 번째 환자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 환자라 한 61세 여자 31번 확진 환자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2월 18일 이후로 하루에 대개 한 20명씩 추가가 되면서 2월 20일 날 우리 대구에 있는 4개 대학병원이 응급실이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붕괴가 일어날 정도였는데 그게 2월 21일 날 대구에서 긴급회의가 열려서 대구 어르신과 동선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바로 하루에 229명이 더 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 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방역 단계를 심각 상태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되어서 이때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빙 스루하는 검사 방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천의료원의 김진홍 과장님이 제시를 해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저들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런 걸 시행을 했고 2월 27일 날 이날은 확진자가 한 천명을 넘게 되면서 병원에 입원을 못함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에 한자가 70대 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경증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을 시키지 말고 어떤 다른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하면 좋겠고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좋겠다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게 의료법상으로 메르스가 2015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준해서 우리가 감염병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대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2, 3일 사이에 아주 긴급하게 중앙정부와 대구 4개 대학병원의 병원장님과 긴급회의가 열려서 우리가 생활치료센터 하는 걸 만들어서 경증 환자는 그러기로 보내고 중증 이상의 환자를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하자고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질병치료센터가 3월 1일 날 3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병원은 엄합병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는 2천 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 및 엄합병실이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기를 원했는데 우리 의료법상 또 이 환자를 보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중앙대책본부에서 해결을 해 주어서 서울에 있는 큰 빅파이브 병원으로도 환자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고 그러나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사망률이 높은데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다행히 우리 대구에서는 환자의 의료 시스템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에 계신 우리 의료진과 중앙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 대구역에서 거의 188명이 사망을 했는데 우리 대구가 생긴 이내로 인재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여러분 커피점이나 맥도날드나 스타벅 가시면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진료하면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이런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치료센터를 정부에서 성인을 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16개의 경북 질병치료센터가 생겼습니다 제1치료센터는 우리 대구 혁신도시는 중앙교육연수원을 제1치료센터로 해서 16개 우리 보호원은 우리 신촌병원에서 같이 협력병원으로 했었고 그리고 문경에 있는 인재원은 서울대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해서 환자들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치료센터는 이게 우리 이번에 처음 생긴 건데 입소하는 기준은 대개 65세 이하의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환자를 받게 되었는데 실제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하고 이게 히스토리 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다른 2차적인 증상이 있는 분도 입소를 하게 되었는데 대개는 무증상인 환자가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1차 검사를 하고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놓으면 다시 24시간 후에 2차 검사를 해서 음성이 놓으면 퇴소를 시켰습니다 만약 1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1주일 후에 다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으면서 대개는 정상이 없는 환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 정상이 디섬리아나 체스트페인 이런 게 있으면 포탑을 체스트 피해를 찍고 그리고 우리가 포탑을 옥시메탈을 해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환자는 대개 632명 요거는 우리 대구혁신병원에서 대구혁신치료센터에서 센터장을 하신 이재태 교수가 만든 슬라이드인데 대개 진단을 받고 입원하기까지 한 7.8일이 걸렸고 대개 특징적으로 대개 남자가 많은데 우리 한국은 여성이 6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우리가 65세 이하일 때만 입소 기준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대개 평균 연령은 40세였고 그렇지만 가장 많은 환자 연령은 한 20에서 29세 사이가 한 3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입소할 조건이 동반질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대개 82%지만 우리가 히스토리를 다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18% 정도는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 사람이 대체로 입원을 시켰기 때문에 대개 60%에서는 증상이 없었고 대개 입소해서 증상이 생긴 물이 한 40% 그중에서 감기 증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원해서 엄전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20일이었는데 증상이 있는 분에서는 이틀 정도 더 22일 증상이 없는 분은 한 19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단이 되고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평균 10.4일 걸렸고 증상이 있는 분이 이미션이 되기까지는 대개 11.6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영대병원에 입원했던 110명의 환자들을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대개 여자가 56%를 차지했고 남자가 44% 정도 그 나이는 남자의 경우는 60대가 가장 많았고 여자의 경우는 한 50대가 많았습니다 실제 110명이 입원했지만 초창기에는 생활치료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환자를 입원시켰기 때문에 이런 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분이 한 51명 정도 우리가 보통 나잘프롱이나 마스크를 쓰는 환자가 38명 그리고 우리 하이플로어 아웃풋 고농도의 산소를 쓴 경우가 한 10명 그리고 우리가 ICU의 벤츠레이트를 쓴 경우가 한 11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원하는 환자 중에는 증상은 역시 열이 63%로 가장 많았고 기침하는 경우가 60% 그런 가래나 이런 마이알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개 한 39% 37% 그리고 디섬리아가 한 33%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중에 컴플리케이션은 한 70명이 환자에서 생겼는데 그중 역시 ARDS가 16% 그리고 ICU에 입원하는 환자가 한 12% 카디아크 인저리는 키드니 인저리가 한 12% 8% 그리고 사망한 환자가 6명으로 한 5.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비드19 입원하는 환자 중에 역시 동반된 질환은 우리 당뇨병이 한 26% 고혈압이 한 3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비드19로 입원한 환자 중에 중증 환자는 대개 우리가 ICU에 입원했거나 ARDS가 생겼거나 28일째 3인에 사망한 사람을 중환으로 했을 때 그 중환도는 역시 AG가 한 68세도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였고 디섬리아가 있는 환자가 역시 위험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이탈 사인에는 역시 피버, 네스피르토리 레이트 그리고 산소포화도가 역시 중요한 위험인자였습니다 동반 질환 중에서는 역시 당뇨병이 중환에서 한 61% 정도에서 아주 중요한 동반 질환이었고 고혈압도 한 52% 정도에서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슬라이드는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